네, 우리 홍병지TV 유튜버, 김병지 재단의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김병지 재단에 기부금 전달되면요. 많은 유소년 축구들, 그 다음에 정말 백방을 차고 싶은데 조금 여건이 안 좋은 학생들에게 모든 게 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. 자, 지금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축하드리고요. 네, 김병지 씨가 생긴 거랑 다르게 엄청 성격이 꼼꼼한 사람이에요. 네, 그래서 저런 거 다 기부수입니다. 생긴 거랑 전혀 다르고요. 공을 막는 사람이지만 사실 성격은 축구 골대에 있는 그물하고 비슷합니다. 아주 꼼꼼하시고, 뭐 아시는 분 알겠지만 술도 한 잔 하고. 자, 우리 오늘 후원된 이것이 김병지 축구대단을 통해서 많은 축구를 원하는 좋은 선수들에게 또 자라난 제목이 되기를 지침 기원하겠습니다. 박수 보내주시기 위해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박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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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. 실제로 보니까